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오토픽 필터 리스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이용하면 그리드뷰 필터 상자의 너비를 텍스트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기능을 위해 유즈 필터 속성 갑질 툴로 설정하고, 오토픽 필터 리스트 속성을 툴로 설정합니다. 그리드뷰의 유즈 필터 리스트 속성도 툴로 설정해야 필터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드뷰 컨트리 컬럼 헤더의 유즈 필터 속성을 확인합니다. 트루로 설정되어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뷰 바디의 유즈 필터 리스트 속성 값도 트루로 필터 목록을 표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리 컬럼 헤더의 필터링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터 목록이 표시됩니다. 단, 마지막 필터는 텍스트가 너무 길어서 전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 컨트리 컬럼 헤더를 선택한 후, 오토픽 필터 리스트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필터 상자의 폭이 자동 조절되어 마지막 항목의 텍스트도 모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